아랫배 내 마음이 하체로 흘러갑니다. 양다리로 허벅지 무릎 발목 발끝으로 몸의 불편함이 아주 깊이 멀리 흘러갑니다. 편안해진 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.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사만하게 몸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해보시면서 눈을 감겠습니다. 최근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. 자세히 떠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힘듦과 몸의 긴장을 알아차려 봅니다. 근육을 풀듯이 스르르 몸의 힘을 빼면서 호흡하겠습니다. 호흡과 함께 그 아픈 기억을 놓아버립니다. 코 끝으로 생명의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며 불편함을 내보냅니다. 다시 코 끝으로 마음을 모아 숨 들이쉬고 입으로 빠른 나감을 느낍니다. 후 이제 아름다운 상상으로 현재의 신적 고통을 함께 정화해 보겠습니다. 우리의 뇌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상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행복한 과거로 가겠습니다. 두근두근 설레는 어느 해 부양집 가는 날입니다. 마치 오늘인 것처럼 함께 떠올려 봅니다. 지치고 외롭고 힘겨운 내가 그리운 내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. 명절 혹은 공휴일 아니면 아주 좋은 어느 날 낯설고 두려운 시간을 멈추고 내 집으로 갑니다. 기차역으로 터미널로 내 마음이 몸보다 먼저 달려갑니다. 고속버스 혹은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실제처럼 상상합니다. 미소 지으며 상상합니다. 사윈방 점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고속버스와 상상합니다.